0092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은, 는 동사의 영업부문은 약국영업부문, otc-dtc, 병원영업부문, etc. 유통영업부문, 생수영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제품으로는 쌍화탕류, 우황청심원, 베니톨, 비타500, 광동옥수수수염차 등이 있으며 2012년에는 3다수 판매권을 획득하여 생수사업을 시작함 동사의 매출 대부분은 국내 매출로 약국용 일반제품과 병원용 제품 및 유통제품으로 대분류할 수 있음 기업개요대시 1963년 10월 한방과학화를 창업이념으로 의약품개발기업으로 설립되어 서울 본사와 경기도의 식품공장 및 kgmp 공장을 두고 사업영위중임 대시 한방감기약 상화탕류 및 우황청심원 등의 제품은 otc사업부가 항암제 등은 전문의약품사업부에서 생산하고 있음 대시 유통사업부에서는 비타민c 비타500과 광동옥수수수염차 등을 판매하는 가운데 2012년 제주개발공사로부터 3다수 판매권을 획득 생수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경옥고 및 점안제 등 의약품 매출 성장과 한국먼디퍼머 등 판매계약을 통한 상품 다양화 식음료 부문의 비타500 등 주력제품과 생수산업 성장 신제품 출시 등으로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의원가율 상승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기티 영업의 수지 및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 대시 주요 의약품에 견조한 매출 성장과 디지털 약국 플랫폼 스타트업과의 재휴 신제품 출시로 성장이 기대되나 평택 공장 화재 영향으로 식품 부문 매출은 제한적인 성장을 보일 전망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광동제약의 시가총액은 338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광동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41위입니다. 광동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5242만 8백신 한주입니다. 광동제약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광동제약의 퍼은 11.0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1원을 보여주었 고 bps는 125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58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50배 128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66번지억원 449억원 38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6번지억원 255억원 267억원입니다. 광동제약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0번지 37%이고 유보율은 971.2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1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3.74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5 더하기 3.3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의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4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40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3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종가가 4장 금일 종가가 5일 금일 Nahisi